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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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전 안 돼있어 나이스 잡았어 우와 봤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히 월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VR FPS의 대강 컨트랙터즈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환영한다 재군들 너희들은 잘 보고 내가 하는 것만 잘 따라오면 된다 알겠나? 총을 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적한테 노리고 쏜다 간단하지? 이런식으로 총을 쏘면 될 것이야 장전은 이렇게 한다 멋있고 간지나게 폭탄 사용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잡고 떼고 던진다 그리고 뒤로 뺀다 오오 어떡해 오오 으아악 자신의 허리심에서 권총을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적을 향해 쏠 수도 있고 장전도 가능하다 간단하지? 자 직접 전장에 투입해서 실전 상황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역시 이런거는 실전에 투입해서 직접 몸으로 굴려봐야 아는 법이지 좋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여기는 전쟁 전쟁 상황 오케이 레츠고 기본적으로 점령전으로 진행되면서 점령을 하면 포인트가 쌓아서 마지막에 그 포인트가 높은 사람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식이라 보면 된다 뭐야 잡았네 어? 어? 그렇지 깔끔하다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으응 으응 무기를 바꿔보겠다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거를 어 다 각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격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좋다 저격 저격을 쓰려면은 저격을 쓰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된다 아 안돼 아 아 까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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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어 샛 샛 샛 샛 샛 에앗 어 어 뭐야 얘 으아아아아아 꼴좋다 이씨 좋다 제이군들 지금부터 작전을 수행하겠다 우와아 혼자 돌진하면 안된다 이거야 자 돌진병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랑 가자 아 내 눈 나이스 그렇지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서 쭉 돌아가자 아무도 지금 점수 저기 안따고 있거든 그럼 내가 반대로 돌아가서 애들 다 암살하고 오면 돼 렛츠고 오 쉣 오 좋아 저기서 엄청 싸고있어 좋아 내가 더 아악 헬로 들을 수 있어 2층으로 올라가서 오 쉣 약간 고였네 안되겠다 야 나도 나도 간다 야 나도 엣다 팔거야 야 들어와 야씨 들어와 들어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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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어 우와 봤어 오오 오 이걸 잡네 아 아악 아니 근데 점수 차이가 지금 야야야야 이거 이거 야 순식간에 끝나겠다 게임이 오케이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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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옼케이. 좋아 X2 와! 드디어 죽였다.mayın 하나. 으아!! 하하니다.. 어후 언덕 아아 아 저 친구 왜이렇게 잘하지? 아아 컴온 아아아아 전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소리야? 뭐 사람 있는거 맞아? 아아 그렇대 야아 요우 뒷배깅 그라네잇 어? 그라네잇 빠 그라네 감히 나한테 티뱅이긴 하다니 엄청난 녀석 하지만 점수가 나에게 있다는거 잊지 말라구 어? 아 아아 아직 멀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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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흐흫 흐흐흐 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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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넌 넌 뒤졌다 이제 넌 뒤졌다 나를 봐주는 거 없어 이제 아 워호호호호 호호 맥때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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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컨트랙터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구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안녕~~~~~